안녕하세요. 하연예TV의 의정부 하늘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영님 이번 영상은 2024년 연말 토끼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제가 이제 3제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조회수 관련된 3제 풀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3제다 뭐 덜렷다 해가지고 미리 3제의 운기를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내년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상담을 신청하시는 토끼띠 분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3제는 3제세로 잘 못할 때 벗어나셨으면 하고 제가 7월달 8월달에 좀 변동수 이동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달 10월달에 사장꾼에 쫓기는 일이 있게 되나 어부지리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어부지리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11월달 12월달에 그 주체적인 공기가 좀 들어옵니다. 다만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토끼굴에서 토끼가 출산을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나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컨셉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 사랑관계 이런 데서 은밀해야 되니까 좀 예민해지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최대한 이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노출을 좀 줄이는 게 강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보를 잘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 99년생이죠. 김효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11월달 어떨까요?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조금 일사가 늘어지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팡질팡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2월달이 이게 해결되지 보니까 짠! 그래도 잘 해결이 된다. 이때는 내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살펴본 다음에 일사를 진행해라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특히나 이때는 어려웠던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금전으로서 해결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인간한 게 어렵고 이런 거 그냥 금전적으로 그냥 빡빡빡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고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관련된 일사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인간사회 전망은 주변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직장도 맡으면 낫다는 거죠.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 나한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돕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잘 받아들이셨으면 하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게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좀 예민해져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어떤한 취미생활하면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나가는 금전도 많지만 들어오는 금전도 많아지니 속도가 빠를 때는 나가는 금전을 안 쓰려고 하면은 더 많이 나갑니다. 쓸 때 쓰고 들어오는 금전 잘 저축해가지고 흐름을 잘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동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7년생이죠. 정미생 토끼띠 여러분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호 일사가 좀 다사다라하다. 변동수 이동수가 들어온다. 말씀하시고요. 자 12월달에 이런 것들이 잘 진정이 될지 보니까 아하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 좀 은밀함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은밀하게 잘 유지하셨으면 하고요. 자 전체적인 공수는 앉은 자리에서 원래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공수입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는 좀 알게 모르게 좋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감사의 표시를 꼭 해야 되겠죠.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또 빈정이 당하는 것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잘 보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수술할 일, 시술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도 좋은 결과 내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금전의 덕이 많이 올라간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좀 조용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덕을 이만큼 보고 이게 막 자랑하다가 깎여 나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좋은 일 있으면은 조용히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만 좀 느껴라. 즐겨라. 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75년생입니다. 을미어생 토끼띠 여러분들이고요.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지는 일들이 있겠다. 문서의 운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월달에는 고민했던 일들이 잘 헤쳐나갈지 보니까 어허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때 왜 이럴 5반기가 나왔냐면 사실상 이때 큰 일을 은민히 진행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5반기가 나왔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 그래도 윗사람에 큰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헹을 좀 조심하라고 해요. 어헹을 좀 잘못해서 윗사람에 덕망이 있는데 이걸 깎아먹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절제를 잘 하셔야겠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건강검진을 할 일이나 생활습관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라 합니다. 이때 체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병이 올 수도 있겠다. 병마가 따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추후에 큰 결과를 낼 일을 시작하게 된다. 급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죠. 큰 일을 할수록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경헌을 받아들이신다면 나중에 큰 성불로 좋은 덕망들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63년생이시죠. 개명생 토끼띠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다사다하다. 변동수 이동수가 많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잡힐지 12월달 옮기를 뽑아보니까 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일 많이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난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뭔가 협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게 많아 보여요.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옮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좋은 결과가 나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좀 상승의 용기가 있어요. 특히나 그냥 상승의 용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뭔가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게 관심을 가져가고 식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의 용기가 있으니까 간단한 운동 같은 거는 꼭 해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재물이 내 뒤를 쫑불이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매출이 조금 오른다든가 월급의 인센티브가 조금 따른다든가 이런 소소한 금년에 여유가 따른다 하시니 뭐 연말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은 좀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1년생이죠.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일사가 다사다다. 좀 이거는 뭐 여행? 내가 생활권에 뭔가 밖을 벗어나는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잘 해결이 될지 살펴보니까 오 그러네요. 할아버지 오방귀를 간만에 보내요. 자 올해 51년생 토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히나 뭔가 나만의 일들을 시작하는 게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뭔가 남들과 같이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만의 뭔가 길을 개척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사의 덕망에서는 좀 고독수가 들어온다.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게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좀 탄력이 많아지게 돼서 뭐 이거 하나 할 거 두 개 세 개 할 수 있는 일상에 좋은 컨디션 유지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금전은 아니지만 소소한 금전이 계속 이렇게 목마를 틈 없이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지금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장의 금전의 결과도 곧바로 따르는 형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삼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연말에 식구가 늘어나고 앉는 자리에서 결실을 본다라고 공수를 들었던 만큼 그래도 좀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하면 이 덕망이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하셔가지고 연말에 따뜻한 연말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삼재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운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늘 도련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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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